4.15 총선을 앞두고 전남지역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 본선 주자들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경선에서 목포는 김원희 예비후보가, 여수울은 김회재, 해남 완도 진도는 윤재갑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과 영암, 무한, 신한선거구는 3일 오후 늦게나 공천후보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절반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